안녕하세요. 1000%의 수행률을 위해 시장에 쉬어가는 오늘 더 꼼꼼히 대비하시죠. 이상로의 텐텐백어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이틀째 매도하면서 0.3%대 하락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등 2차 전지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시장 상황 확인하시죠. 오늘의 체크포인트는요? 네 잠시 숨고르기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매번 하던 게 국민체조를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숨고르기 한번 하고 마지막에 또 마칠 때 숨고르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내일 되면 또다시 한번 국민체조를 하고 그렇게 매일 진행되는데 저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에 대한 힘으로 지금 현재 2600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상당한 매수세가 불어왔었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좀 더 방점을 찍고 싶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시장은 일부 쉬어가는 잠시 숨고르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오늘도 포스쿠 그룹주 연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포스쿠 그룹주 소개해드리고 난다음부터도 유튜브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또 강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인가?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미정 앵커님은 왜 에코프로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포스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게 크고요. 또 그룹주라는 점이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전구체의에 대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회사 이 두 가지에 대한 자회사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에코프로가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다면 지금 포스쿠 홀딩스나 포스쿠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자회사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는 회사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포스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회사 바로 리튬 호수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쿠 홀딩스라는 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실리콘 응급제 사업까지도 포스쿠 홀딩스가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쿠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로봇, AI 그리고 최근에 포스쿠 DX의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신규 채용을 하는 부분 모집이 바로 AI 관련된 부분에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장 자동화라든지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포스쿠 DX가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어제도 자원 개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포스쿠 인터내셔널은 대표적인 자원 개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평가를 보이면서 강한 상세를 동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포스코라는 기업이 과거까지는 철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묶여있던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철강을 좀 더 탈피를 해서 매출처의 다변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 그런 업체로서에 대한 재평가가 당분간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좋은 평가로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네, 2차 전지 오늘은 또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계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윤성 F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믹싱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이런 조립 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티러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이 바로 이런 조립 공정 및 활성화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과거에 SK온의 상당한 거래량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우리 배터리 3사 업체들 SK라든지 LG NL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전 세계 수주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더불어 이런 공정장비에 대한 발주도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런 주가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공정장비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내용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우리가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 미국의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하락세는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게 이미 올 초에 보조금에서 제외될 것은 예견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과하다는 평가도 있고 또 반면에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악재가 오래 갈 거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한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지금 2025년에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완공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에 사실 모든 SUV 시리즈는 그 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제외가 된 상황이었고 이번에 새롭게 제외가 된 것이 바로 GV70 모델이었거든요. 이 GV70 모델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탈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일부 악재로 여겨지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미리 애견된 사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는 차종들을 보면 SUV 시리즈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테슬라라든지 또는 포드사, 크라이슬러라든지 또는 쉐보레 시리즈가 상당한 보조금 혜택을 드러나게 되는데 나머지 해외 브랜드의 업체들은 대부분이 보조금에 탈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혜택 받는 업체들은 몇 군데 안 되고 대부분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는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는 한 현재에 대한 악재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강한 강세를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서현이아라는 기업이거든요. 서현이아라는 기업도 현재 신고가를 이후에 현재는 일부 소폭에 대한 조정만을 남겨두면서 여전히 강세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일주일 동안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자동차주들은 충분히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텐백어 트렌드 바로 공개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공정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정장비, 우리가 이런 공정장비가 또 제 전공입니다. 제가 또 2차전지 과거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인테크 검색하시면 연관검색으로 제 이름이 검색될 정도로 제가 2차전지 전도사의 역할을 공정장비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약간의 매매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공정별 진입장벽이 다르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정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그 공정에 따라서 진입장벽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2018년, 19년도에 배터리 장비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를 하는 업체들이 매출체를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장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진입장벽이 그때 빠져나왔던 업체들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판을 다져왔던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높은 그렇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배터리 공정 장비는 절대로 갑이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3사가 배터리에 대한 거래 관계를 일부 축소시켜버리면 매출에 곧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대한 업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2021년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적자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배터리 업황이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발주 물량이 갑작스럽게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도 오면서 갑자기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배터리 업황과 절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한 번씩 같이 보신다면 이 화면부터는 여러분들이 별표해 놓으시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첩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만들어내는 양극제, 응극제, 바인더, 도전제 다 전극 공정이 포함되는 공정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믹싱 공정입니다. 믹싱 공정은 국내 3사밖에 없습니다. 윤성 FNC, TSI, 제일기공. 제일기공은 비상장 업체입니다. 상장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된 업체고 윤성 FNC 현재 신고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극 공정은 믹싱 공정을 빼고 나머지 전극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 CIS, PNT, 그리고 A프로 이 세 가지 기업이고 여기서 CIS하고 PNT가 중요한 기업이죠. 이것이 별표 4개 정도 된다면 믹싱 공정은 별표 5개짜리고요. 밑에 조립 공정이 나오는데 원통형이 있고 다음 장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파우치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조금 낮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조립 공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낮은 대신에 업체들도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쯤 사면 좋고 대신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충방전 공정은 나중에 뭐랑 엮이냐면 우리가 충전소 관련이랑 엮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유일 에너테크 이런 기업들은 SK1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기술도 3사에 다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장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일까요? 이 한 페이지를 더 봐야 되는데 오늘 또 급등 나온 자동화 설비 기업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코인테크는 장비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 자동화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 인건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탈철 검사에 여기서 이노메트린이 중요하다고 보셔야죠. 단가는 낮지만 우리가 공정마다 전국 공정 끝나면 검사하고 조립 공정 끝나면 검사합니다. 마무리에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공정마다 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도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오늘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풀렸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의 취지가 우리가 1등 종목을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오늘 TSI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 올라오더라도 저는 내일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도 있고 1년 뒤도 있다고 보고 이 기업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믹싱 공정의 가장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만 3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원픽은 TSI였습니다.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만 3천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